표정도 다 해야 돼? 아니...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수법이라니까요! 저 못하겠어요! 둘, 셋! 프리뷰! 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안녕! 기대되나요? 네! 라이어 누굴 것 같나요? 티키야! 라이어 맞춤을 해 오신 거로... 나 무거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텐션을 잘 기억하세요! 이제 여기서 미소가 사라지거나 과하게 웃으면... 말이 없어져, 아니면... 말이 없어져! 3명씩 앞으로 제시어를 확인해주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왜 붕트도 검은색이지? 시윤이 말이 없어져! 시윤이 눈물 똑바로 벌어졌어요! 라이어 패션! 아니... 한 씨 저 호대기 다닐 거든요! 재밌네! 손질거려로! 몰입했어! 라이언에... 이번 제시어 주제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아이돌! 음... 반응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아니... 지금...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선배님일까? 하자마자 의심이 갔거든요, 진짜로... 선배님일까? 뭐라? 아니 무슨 말만 하면 의심받을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아 무서워! 알고 있으면 이런 소리도 못 들어서 의심받을까봐... 진짜로... 화내지 마세요! 겨우겠어! 라이어 떨리지? 네! 어떻게 해? 빌리, 링모벨 많이 사랑해주세요! 링모벨... 라이언은 지금 떨릴 거야, 라이언! 나 멀티 진짜 안 되는데... 라이언은 제가 아니어서 안 떨려요! 나도 안 떨려! 너무 떨려!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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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요! 이거 처음부터? 나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지! 주영 언니야! 나 확실할 수 있어! 인간을... 다... 토끼! 다... 아, 이건 알 것 같아! 우리 포인트 한 모여, 여기! 어! 아, 나 근데 이거 좀 쉬운 것 같은데? 누구지? 샤넨님! 뭐야? 뭐지? 뭐지? 빌리! 라이어다! 찍자! 라이언인데?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다 맞는 것 같아! 아니, 다 맞는 것 같아! 아니, 이미 안 거 아니야? 우와!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뭐야? 제발!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다시 마, 다시 마! 모르겠어! 다행! 아, 다행! 자, 다행! 자,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거 한 명씩 다 확인한 거지! 했지, 했지! 했지, 했지! 어, 거기까지? 다, 택기! 찍힙니다! 다, 택기! 다, 택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 이건 진짜 이상하다! 이거, 이거! 근데 뭔가 알 것 같아요, 그치? 뭘 알 것 같아! 야, 야, 잠시만! 이거 예매 중이네! 아니, 진짜 아니에요! 너무 사고를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가지 말고 뭔가 넓게 숯을 봐봐요! 너는 너무 숯을 봐! 관악산이야, 관악산! 어, 관악산! 나 관악산 사는데! 오케이, 깨닫! 찍힙합! 오케이! 다 놓았어! 표정이 그래, 그래? 아니, 표정도 다 해야 돼? 아니, 미안하다, 찍힙합! 표정이 그래, 그래? 이거 이상해! 이거 모르겠어! 이거 모르겠어! 넓게 숯을 생각해봐! 아니, 아니! 왜 자꾸 숯을 생각해! 이럴주셨어, 이럴야! 백두산이야, 이거는! 내 거를 보고 쉽게 유출을 못하게 하려고! 일단 거기까지! 시작! 뭐야, 저게? 이게 뭐야? 얼마나 수상해! 귀여워! 이제 지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럼 바로 2라운드! 2라운드! 여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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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누가 수상해! 저도 수상해! 저도 수상한데? 아니에요! 오, 나온다! 저희도 잡아주세요! 에이! 뭐야? 왜? 아닌데? 저건 아닌데? 왜? 알잖아! 맞네! 맞잖아! 뭐야? 뭐야, 저게? 뭐야, 저게? 왜, 왜? 뭐야! 너 아니구나! 뭐야? 진짜 이해 못 했어! 뭐예요, 너! 뭔데? 뭐 했는데요? 오케이! 몰라요! 누가 뭐야? 션이다, 션이다! 간다! 안 보여! 안 보여! 모르겠어! 라이어가 알아챈 거 같은데? 와, 진짜 어렵다! 나 진짜 전혀 바르겠어! 아니, 진짜 전혀 바르겠어! 아니, 힘들어! 뭐야? 이상해! 아니, 다, 다 맞는 거 같은데? 야, 모르겠다! 빌리의 링마맨 많이 사랑해주세요! 빌리의 링마맨! 빌리의 링마맨! 빌리의 링마맨! 빌리의 링마맨! 뭐지? 다... 치키, 치키다! 뭐? 아까 그거 따라하는 거 아니야? 어, 맞는데? 어? 어? 치키가 좋아했던 거 따라했는데요? 그니까! 똑같은데? 어? 이거, 이거! 어? 어, 뭐야? 알아, 알아! 어, 그거 알아? 근데... 아프니까, 이거! 아프니까, 이거! 아프니까, 이거! 이거 아무도 모르겠어! 지금부터 새로운 추리를 통해 라이어를 지목해주세요! 2라운드 하니까 더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 아니구나! 아니에요! 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 근데 앞에 하나 더, 저는 이거 아는데 아, 이게 있어요? 저는... 나! 여기까지 할게요! 저거 뭐야, 나 진짜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모르는 것도 진짜 의심이야! 어! 모든 이걸 다 알아야 합니까? 아니요! 이거는 아는데? 아, 그치! 언니는 아니에요! 언니 이거 하니까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애는 많은데? 아, 알아요! 그 안에 있는... 그렇죠! 아... 너무 싫어서... 웃어, 웃어! 어떻게 웃으면서요? 너무... 웃어, 진지해! 웃어, 웃어! 방송이야!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오케이, 치킨, 치킨! 당연하게 했는데, 이것도 있었고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뭐, 했더라? 그때...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거 하고... 아, 이거도 하고... 아, 이거도 하고... 뭔가 저는 치킨 것 같은 게 이것도 시윤이가 앞에서 했던 거고 아니, 그... 앞에서... 아니, 그래서! 그래도... 귀여워! 아, 진짜! 우리 치킨! 진짜... 오케이, 일단... 오케이, 일단... 라이언은... 눈치를 챘어! 그러니까요! 너무 쉬웠다! 아, 근데 수안이일 수도 있겠다! 왜 나야? 수안이야, 눈치가 빨라! 난 진짜 아닌데? 아, 그냥 하트 비스무리한 거 해야겠다! 하고 그냥 아무거나 한 거지! 이런 거! 이게 하트 비스무리한 거야? 야, 어이없다, 너! 아,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하트! 그냥 짧게! 오케이! 장식! 나도 사실... 열심히 했어! 날아갈 것만 같다! 핑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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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핑크색을 좋아한다고 말하세요! 나이없! 아니... 내가 아무 말이나 한 거지, 뭐! 고민을 많이 해! 저는 떨려요! 없는데? 아, 없었구나! 시민 여러분! 우리 방 앞 해야 돼요! 수안이랑 션이랑 치키...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한 한 명은 치키 언니고! 한 명인 것 같아요! 오케이! 저 알았어요! 저 알았어요! 무선이랑 치키 씨예요! 아니, 수안이는... 근데 수안 언니 왜 저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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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쉽게 안 걸리게 한 거죠! 쉽게 안 걸리게 한 거죠! 이것도 아까, 잠깐! 두 번째 거는 알겠어! 확실했어! 치키 씨예요! 뭐예요? 아니... 저요? 근데 저는... 잠깐만! 션이야? 아니, 션이 언니도 잠깐! 진짜 후회한다, 니네! 내가 치키부터! 오케이! 네! 저는! 라이어가! 맞습니다! 맞혔잖아요! 아, 제가 맞혔다! 라이어 한 명만 맞혀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명 다 맞혀야 돼요! 진짜 잘 생각해, 니네! 아,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는... 아니, 션이로 바꿀까? 아니, 뭔가... 션이... 아니, 너... 잠깐만! 일단! 나는 비슷해! 수아 언니랑 션이랑 느낌이 비슷해! 뭔가 아라 최고한 느낌이야! 수아 언니가 평소에도 말이 너무 없어요! 나는 늘 말을 많이 해야 하니!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 아니, 근데 진짜 한 명만 맞으면 수아 언니 없다니까? 시민님들... 아, 모르겠어... 근데 왜 이거를 몰라? 그거야, 혹시? 내가 봐! 아니!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어! 모르겠어 하면서 나를 내보는 거! 와, 아닌 거 같아! 언니, 나가요! 아니,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양양봉냥 나가십시오! 수아 언니 진실이 약간... 이게 약간 마음을 울렸어!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수법이라니깐요! 힘내요! 아니, 저 왜요? 내가 제이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나가냐고! 진짜 아닌데! 아니! 저를 믿어봐요! 저를 믿어봐요! 저를 믿어봐요! 와, 언니인가 봐요! 언니인가 봐요! 언니인가 봐요! 언니인가 봐요! 한 명만 받으면... 나요? 너야, 너! 션이 너야!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 션이 울잖아! 와, 저는... 라이어요. 라이어가... 저는 라이어가... 아닙니다. 진짜로? 아니, 형 맞잖아! 퍼바! 잠시만! 진짜 죄송한데 빌리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빌리 못할 것 같아. 제가 라이어입니다! 아, 진짜요! 우리 라이어팀 승리! 야, 빌리 파워입니다, 빌리 파워! 너네가 이렇게 동요할 줄 몰랐어! 나 진짜 아닌데... 왜 울어? 놀랍니가 사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한 말이... 네,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저리 가! 저스트 게임! 프레이드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솔직히 나는 바로 내가 막 뜸 들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네! 네! 저 못하겠어! 나 너무 슬펐어, 근데... 저 방 바꿔주세요! 진짜... 얘기를 하고 왔으면... 뭐야, 이거! 아니, 오늘 사기도 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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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게야, 우리 구경! 아, 진짜... 아, 깜짝이야! 아하!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새벽 타면 새벽 와 좋아하는데 온라인 원당키 원당키